5월 30일 SBS 모닝와이드에서 방송된 12사단 훈련병 소식을 전하며 사용된 사파가 논란인데요. 이제는 대놓고 공중파에서도 남성 비하 메갈 손동작을 사용하고 있어서 충격인데요. 모닝와이드에서 내보낸 그림은 한국 남성의 성격이 작다는 것을 상징화한 메갈 손 모양으로 남성을 비하에 만들어진 모양으로 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있었던 여중대장이 훈련병 6명에게 가왕의를 하여 그 중 한 명을 살게 하는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사파를 보이며 훈련병 6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왼쪽 훈련병의 손가락 모양과 중앙 위에 훈련병 손가락 모양이 메갈 손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에 있는 훈련병의 손가락은 메갈 손가락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그려 넣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의 훈련병은 손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3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강한 훈련병에 대해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손가락이 없다는 부분을 표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논란이 일자 모닝와이드는 해당 사파를 삭제하였지만 이미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상황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유튜브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부분 삭제만 하고 사과 해명 하나도 없네. 그 일러스트 그린 사람 얼굴 공개하고 사과해라. 니들이 윤서인도 아니고 왜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거냐? 방송국에 여자들밖에 없냐? 이런 거 검수 안함? 미쳐 돌아간다. 진짜 손가락은 잘만 이슈화 시키면서 남자라서 억울하게 죽은 사건에 손가락으로 고인다고 하고 성X로ω하는 이 사건은 어떻게 공론화하나 보자 언론들아. SBS만의 문제가 아님. SBS는 뉴스 하지 말라 언론이 고인 등으로이고 있네. 아니 여기서까지 PX자를 조롱하네 SBS는 제정신인가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인간인가? 고인 모터가? 쳐돌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애초에 남자, 여자의 제발 등은 본인들이 만들고 남자들이 조장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부미들의 특성인가 봅니다. 더 웃긴 건 이 가엑스 행위 당사자인 여성 중대장은 불안 증세로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멘토가 배정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전대미문의 가엑스자와 피엑스자가 바뀐 상황이네요. 내 훈련병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한창 때인 20대 초반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을 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저런 곳 하나까지 심리라는 걸 보여주며 남성은 왜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 한 줄 나오는 게 없네요. 공론화하고 SBS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SBS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